한국의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의 이면을 살펴보면 작년 말부터 저희가 밸류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 가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 혹은 그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 하나와 저희 시총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은 조금 다시 속도를 붙이고 있는, 수출 같은 데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올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업황이 좋지 않았던 것, 거기다가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었던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식은 부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와는 다르게 상반기에 눈부신 숫자를 보여주지 못한 그런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3년 말에 금리나 기대감이 폭발했다가 또 하반기 들기 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금리나 기대감이 완전히 좀 누그러들면서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는 현상이 야기됐고 증시도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글로벌리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좋지 못했고 홍콩 증시도 좋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중국, 홍콩 증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좀 선호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마저도 미국 주식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만큼 외국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으로 돈이 대거 이동했습니다. 그 돈의 이동은 단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나 다른 영역에서도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평균적으로 회복세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좀 안 좋았고 상대적인 미국 증시는 더 좋았었다. 이런 흐름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단타장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증시를 볼 때 주식 가격은 보통은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상향하는 것보다는 조금 횡보하는 증시인 거죠. 우리나라 주식은 보통 장기 보유를 하시기보다는 잠깐 잠깐 갈아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AI발 기술 혁명 같은 것들,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한 어떤 엔비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횡보하는 장에 오래 있기보다는 차라리 국장을 떠나서 미국장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의 미국 주식 보유량도 사상 최고이고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가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대세가 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4년에 가장 중요한 경제 트렌드 하나의 중요한 증시나 거시 경제를 결정지는 하나의 변수 그건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또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달러 선호 현상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또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콩콩 증시가 좋지 않았는데 한국도 같이 하나의 분류로서 평가받는 경향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한국 주식으로부터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수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나라 경제에도 중요하고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좀 수출이 좋아지기 시작한 부분이 특히 2분기 들어와서 조금 더 그 징후가 명확해진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반도체 수출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잘 아시겠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에 배를 건조하는데 보통 2년 반이나 3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2021년부터 수주를 해놓았던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선업 같은 경우도 조금 앞으로 눈여겨볼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도 조금 업황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괜찮았었던 업종은 반도체죠. 첫째도 반도체고 두 번째도 반도체입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 2024년에는 기술적으로 AI 기술이 범용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HBM이라는 영역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그런 영역에서 기술 고도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HBM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끼리 HBM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거의 독점적으로 100%를 장악해 나가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는 저희가 수출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가는 나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들이 얼마나 사갈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경기들이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라는 건데요. 최근에 IMF나 여러 기관들에서 나오는 세계경제 전망 수정치들을 보면 저희가 2023년 마지막에 2024년을 바라보았을 때보다는 세계경제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 경기 그리고 글로벌 교역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는 늘어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존재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또 감안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가 올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동산발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그래도 4%째 중후반에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도 우리나라 수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IT 수출 같은 경우는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IT 수출이 조금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가능성 물론 거기에는 저희가 AI발 혁명에 얼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삼성전자가 능동적으로 올라탈 수 있느냐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하반기에 조금 매크로로 보면 좀 나아지는 수출 기업들이 나아지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어떤 방송을 보거나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 마치 내일 당장 폭망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썸네일이나 기사 제목들을 자주 봅니다. 저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고 있고요. 중국이 내일 당장 폭망할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좋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저는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더 격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관세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로막혀서 중국에서 제조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 조성됩니다. 중국 인구는 줄고 있고 기업은 떠나고 있고 자금도 떠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기업 경영할 만한 인건비라는 조건도 좋지 못하게 됐고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인건비의 나라, 원자재가 더 풍부한 나라 혹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그런 무역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를 향해서 제조기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계속 고성장할 수 없는 체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2024년 그리고 2025년 약 두 개의 해를 놓고만 본다면 단기적인 또 나름의 폭발적인 회복세가 전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구환신이에요. 이런 것들은 멈춰있던 공장이 재가동되고 일자리가 또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고 중국 경기가 좀 다시 소비 회복세가 진전될 수 있도록 이끄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은 중국의 제1의 수출 대상국으로서 중국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완제품이라기보다는 부분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과 자재나 생산재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구제를 중심으로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좀 나름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경제에 나름의 회복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주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IRA 부분입니다. 만약에 IRA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더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사실 올해 미국의 대선도 있지만 미국의 일반 선거도 있습니다. 상원의 3분의 1이 바뀌고요. 하원이 다 바뀌게 됩니다. IRA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뒤집을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물론 폐기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상하원의 역학구도에 따라서 이것들은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와 함께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상하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가느냐도 좀 눈여겨보실 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바뀔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력이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친환경 정책 쪽에서 조금 어떤 흐름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선이 있다 아니면 총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항상 주식시장에는 테마주라는 것들이 등장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이걸 꼭 테마주로 분류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 대선을 앞에다 두고 두 후보가 굉장히 다르게 촉진하고자 하는 산업의 기조가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확실해지는 국면에 누가 확실히 당선이 될 거야. 그리고 실제 대선 결과가 발표된다.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해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유망산업,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에 주목하는 업종은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 그중에서 이제 기술력을 좀 갖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금 강력한 강한 수출기업들을 저는 좀 주목하고 있고요.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엔터나 아니면 헬스케어, 바이어도 그렇고 K-뷰티 이런 쪽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저희 경험상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로 들어가면 변동성이 같이 커지는 대표적인 업종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뭐 그런 점에서는 투자에 유의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아마 이런 업종들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올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얼마나 나아질지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들어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까지 올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상향 추세는 지속될 것은 같습니다만 그것들이 과연 이제 수출 중심의 반등인데 내수까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지포의 나머지 부분들을 또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들이 또 제가 보기에는 수출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 23년 또 24년 상반기까지는 이른바 긴축의 시대였고 긴축의 시대 동안에는 금리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굳이 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으로 돈이 대규모로 쏠렸었고 그만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 못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제 2024년 하반기는 비로소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차츰차츰 건너가는 전환기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런 전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점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을까 어떤 식으로 내가 자산관리를 할까 하는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24년 하반기에 미국은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하고 세계 주요국들도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한국도 역시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이어서 25년에 두세 차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천천히 점진적으로 중립금리라는 그 목표하는 금리를 향해 저마다의 국가가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은 있지만 매우 점진적인 전환이 있겠다. 이런 것들은 이 자산시장에도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올 그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지금 어떤 국면이고 어떤 시대로 전환되는지를 좀 구분하시고 이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기 위한 노력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